안녕하세요. 워털 컨설턴트 전시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링크 앤 데이터베이스로 만드는 마지막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기능이 익숙해지고 그 기능을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자재로 쓸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읽은 콘텐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읽는 콘텐츠들을 수집하는 걸 좋아하는데 수집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찾을 수가 없어요. 이걸 분류를 통해서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고 나에게 제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거 지금 당장 관련이 있는 거 내 인생 전체에 관련이 있는 거 그리고 언젠가는 관련이 있을 것 같은 거 이제 관련이 없는 거 이렇게 4개를 구분합니다. 이걸 파라라고 합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책에 제가 원문 링크를 걸어뒀는데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할까를 고민하다가 딱 이렇게 됐어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P-A-R-A 앞에 글자를 따는 거거든요. 이제 정확한 설명은 파라의 원문 글 책에 있는 원문 링크를 보시고요. 정말 간단하게 이해하고 싶다 하시면 이거 들으시면 됩니다. 프로젝트 지금 당장 나한테 관련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관련이 있는 자료들 A-R-A 장기적으로 관련이 있는 겁니다. 내 인생 전체에서 관련이 있는 것들 재테크, 주식, 부동산 이런 거 있죠. 건강 그리고 가족 이런 것들 그리고 리소스는 언젠가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 하지만 쌓아두고는 쉽다. 라는 거 리소스고요. 이제 다 관련이 없다. 그러면 아카이브입니다. 여기 있다가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여기 있다가 여기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관련이 없는 거다. 이제 자료로서의 생명이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지우기는 또 아까우니까 아카이브 해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4개 파라라는 시스템으로 구분을 해서 쓰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이거 쓰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함께 가지고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컨텐츠 디비라는 이 데이터베이스 하나를 이거 하나를 파라의 형태에 맞게 종류별로 구분을 해둔 겁니다. 왼쪽에는 이번 주에 수집한 목록 여기는 프로젝트, 에이리아, 리소스, 아카이브 전체 목록 그러니까 에이리아에 들어가면 에이리아 전체 테스트가 나오겠죠. 아카이브에 들어가면 아카이브 전체 목록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수집한 프로젝트 에이리아 리소스 아카이브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번 만들어 보시죠. 여기에서 들어가는 썸네일 있죠. 썸네일을 좀 얻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템플릿을 하나 만들어 넣어뒀습니다. 캔바라는 서비스로 만든 템플릿인데 링크 있어요. 여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된 페이지에 들어올 수가 있고요. 이 페이지에서 템플릿 편집 또는 템플릿 사용의 새 디자인 만들기 버튼 누르시면 여러분들의 계정에 이 페이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름을 수정하실 수 있고요. 색깔이 마음에 안 드시면 색깔도 수정할 수 있고 여러분 마음껏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템플릿 편집을 눌러서 캔바에서 열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로그인까지 하셔야 돼요. 나오면 이거 그대로 쓰고 싶다 하시면 공유 버튼 눌러서 다운로드라는 게 있습니다. 다운로드 누르고 PNG를 다운받으시면 여러분들 PC에 저장이 되어서 이걸 썸네일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그리고 글자랑 색깔 바꾸고 싶으시면 이미지 편집 들어가서 색깔 바꾸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원하시는 형태로 이용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마찬가지로 페이지 하나 빈칸 만들어 보고 제목은 오늘 내가 읽은 콘텐츠죠. 자 이 콘텐츠를 수집할 때 여러분들의 업무에 맞는 일상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수집하셔도 됩니다. 주식만 수집하시겠다 하시면 주식에 관련된 정보만 수집을 하셔도 되고 원하는 형태로 이 파라라는 시스템을 반드시 이용하지는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들 원하시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전체 너비 해주고요. 복제를 해줄 겁니다. 콘텐츠 DB가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똑같이 하시면 돼요. 복제하고 콘텐츠 포함 복제 눌러서 콘텐츠가 포함된 데이터베이스가 새로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를 옮겨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실습할 페이지로 옮긴 다음에 저는 이동을 하면은 여기 하나 들어와 있죠. 이거를 이름만 바꿔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름 바꾸기 단축키 있어요. 페이지를 선택해 준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R 눌러주면 이렇게 이름 바꾸는 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름을 이렇게 바꿔주고 그 다음에는 이번 때 수집한 데이터를 봐야겠죠. 우선은 왼쪽에는 이번 주에 수집한 데이터가 나오고 여기는 오른쪽에는 파라 캘린더 페이지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열을 구분해 줄게요. 숫자 1과 2를 쓰고 두 개를 다 선택한 다음에 메뉴 버튼 그리고 열 눌러줍니다. 데이터베이스의 링크를 복사한 다음에 숫자 1에다가 붙여 넣고 똑같이 해요. 2에다가 붙여 넣고 둘 다 붙여 넣은 다음에 바꿔주면 되니까 제목을 숨기고 얘는 저는 리스트로 많이 바꿔줍니다. 이 제목이 중요하죠. 제목이 중요하기 때문에 페이지로 레이아웃을 리스트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필터를 이제 걸어주는데 필터에서 크리에이티드 타임 생성한 날짜가 언제냐를 해줍니다. 저는 지금은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저는 이거 페이지를 방금 복제해 왔잖아요. 그래서 전부 오늘 날짜로 생성이 된 거기 때문에 이거 필터를 걸어도 다 오늘 날짜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 이번 주 오늘 날짜로 이번 주로 다 뜰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오늘 생성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 필터만큼은 날짜로 하겠습니다. 원래는 크리에이트 타임을 하는 게 맞아요. 날짜를 이번 주로 하게 되면 이렇게 이번 주에 수집한 목록이 나오죠. 크리에이트 타임을 하시는 게 맞아요. 원래는 위크로 하고 오른쪽에는 색깔 좀 줄여주고 파라라는 썸네일이 나오게 할 겁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파일과 미디어라고 해서 이미지 썸네일이 들어가는 게 4개가 보이죠. 이게 파라라는 페이지를 만들어서 area, project, archive, resource 만들어서 썸네일을 넣어둔 거거든요. 그러면 필터를 어떻게 하냐 이 파일과 미디어에 썸네일이 있는 것들만 보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보기를 갤러리로 해주고요. 갤러리에서 필터를 걸어줄 거예요. 일단 카드 미리 보기를 파일과 미디어로 한 다음에 카드 크기는 중간에 맞고요. 다 똑같고 페이지보기를 사이드보기 한 다음에 필터를 걸어줍니다. 필터를 파일과 미디어에서 비어있지 않음으로 필터를 걸어주면 프로젝트 에이리어 리소스 아카이브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저는 해주고 카드 크기를 크게 하셔도 되고 작게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을 원하시는 형태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크게 해서 이렇게 할까요? 좋네요. 이 정도로 하게 되고 이제 이 내용을 밑에다가 프로젝트 에이리어 리소스 아카이브 이렇게 만들어야겠죠. 그럼 얘네를 밑으로 옮겨야 되겠죠. 필터링을 하면서 일단 위크 똑같이 합니다. 이번 주에 수집한 애들을 볼 거니까 워기링크 복사하고 똑같이 1, 2 하고 두 개를 열로 나누어집니다. 전환에 열 해주고 1 지우고 컨트롤 V 2 지우고 컨트롤 V 똑같이 해요. 이 두 개 1, 2 하고 열 해서 1 지우고 컨트롤 V 2 지우고 컨트롤 V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이제 필터를 바꿔주기만 하면 되겠죠. 필터 추가해서 파라에서 프로젝트가 얘고요. 그럼 여기는 이름을 프로젝트로 해도 되고 아니면 위에 블록 하나를 새로 추가해서 프로젝트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편하신 대로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내용을 좀 크게 알아보기 위해서 블록을 넣을게요. 여기는 에이리어 여기는 리소스 여기는 아카이브 하고 필터를 또 바꿔주는 거예요. 필터 추가해서 파라에 에이리어 필터 추가해서 파라에 리소스 필터 추가해서 파라에 아카이브 까지 해주면 4개가 되고요. 이제 이 내용을 여기다가 넣어야 되잖아요. 이 페이지 들어갔을 때 이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가 안에 다 들어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는 제가 미리 만들어 놓긴 했는데 복제를 했으면 있을 거예요. 그래도 해보면 프로젝트를 클릭해서 프로젝트 페이지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거는 지워줄게요. 컨트롤 V 하고 연결된 데이터베이스 보기 한 다음에 지금 필터가 이번 주도 걸려있죠. 프로젝트는 그대로 두고 그럼 이번 주만 지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주에 관계없이 프로젝트라고 된 아이들은 여기서 한 번에 쫙 다 볼 수가 있고요. 똑같이 에리어도 보기 링크 복사 하고 들어와서 얘는 지워요. 이렇게 붙여놓고 이름도 지워줍니다. 스페이스바 한 칸 띄우면 민간이 됩니다. 필터에서 이번 주만 지워요. 그러면 에이리어만 볼 수 있죠. 리소스도 지우고 이름 다 지우고 스페이스바 한 칸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도 지우고 마지막 아카이브 와서 이름 지워주고 필터 지워주고 이렇게 하면 컨텐츠 아카이브가 쉽게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정보를 수집할 때 세이브 투 노션 이라는 서비스를 활용해서 정보를 쉽게 수집할 수가 있는데요. 세이브 투 노션 관련된 내용은 책에서 한번 더 살펴보시고요. 좀 더 내용을 궁금하시다 하시면 이 영상이 있어요. 제 영상 중에 독서기록 관련된 영상이 있어서 41번 이 영상을 살펴보시면 세이브 투 노션을 좀 더 잘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